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귀 얘기했고 혀 얘기했는데 또 대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이크 좀 저 잠깐 주시겠어요? 마이크로 잠깐 감사합니다 대변의 굵기 때문에 마이크를 달라고 했습니다 마이크 정도 돼야 돼요 이 정도 되면 안 되고 대장의 크기가 이 정도예요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대변의 양이 줄었어요 1930년에 살던 사람보다 지금 현대인들이 4분의 1로 대변 양이 줄었어요 그만큼 적게 먹어서 그러나요? 아니요 식생활 습관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잡곡이라든가 그런 걸 참 그때는 많이 먹었는데 지금은 정제된 흰 쌀이라든가 흰 밀가루 너무 정제된 음식과 패스트푸드 위주로 먹는 데다가 활동량이 너무 줄었죠 1930년에는 마을버스가 없었어요 지금은 굉장히 가까운 걸로도 마을버스를 타고 다닙니다 그리고 1930년보다 지금 정자수가 딱 4분의 1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교로운 숫자에 일치해요 그러니까 요즘 옛날보다 임신이 안 되는 경우가 참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이 건강하면 호르몬도 활발해진다 그래서 우리가 소장의 건강을 호르몬의 베이스 캠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요